Advertisers have hit on one particular effective way of seeming to argue against their own interests 광고주들은 hit on은 무언것을 생각해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효과라는 방법을 생각해냈다 그들 자신의 이익에 반론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효과적인 방식을 생각해냈다 They mentioned the minor weakness or drawbacks of their product in the ads promoting it 그들은 언급한다 사소한 약점과 단점을 그것을 광고하는 광고 그것을 홍보하는 광고에서 그대 제품의 단점 또는 사소한 약점을 언급한다 저희가 보면 현재 분사를 꾸며주고 있지 이런 때는 명사를 주어로 보고 분사를 동사로 보고 이렇게 목적으로 나왔네 이 광고는 홍보한다 그것을 능동태의 문장이죠 능동일 때는 현재 분사 프로모팅이 맞죠 그런 식으로 they created a perception of honesty from which they can be more persuasive about the strengths of the product 그들은 만들어낸다 정직한 정직의 기본은 정직성의 인상을 만들어낸다 이게 나오면 뒤에 완벽한 문장이 나와야 되잖아 그들이 더욱더 설득적일 수 있는 그들의 제품의 강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뒤에 지금 주어 동사 보어로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불안하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 프롬을 이 뒤에다가 붙여보고 그 다음에 얘하고 선행사는 서로 같은 거였으니까 a perception of honesty 정직성의 인상으로부터 그 제품의 강점에 대해 그들이 더 설득적일 수 있다 말 되죠?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찾으면 됩니다 Advertisers are not alone in the use of this tactic 또 광고주술만이 이 전략을 사용해 있는 건 아니다 즉 광고주 외에도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전략을 사용한다 이런 말이겠죠 Advertisers are taught to still the opponent's thunder by mentioning a weakness In their case, before the acting lawyers 변호사도로 이렇게 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still the opponent's thunder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선수를 치다 이런 것입니다 누구누구에게 선수를 치다 상대방에게 선수를 치도록 가르침 받는다 iing, 뭔가 함으로써가 되겠죠? 그들의 상대편 변호사가 하기 전에 그들의 사건에서 약점을 언급함으로써 상대방보다 먼저 약점을 언급한다 이런 말이겠지 상대방 변호사가 하는 것보다 일단 더드는 주어가 3위층 단수이니까 do, does, did 중에서 does가 나올 수 있어 근데 이건 지금 대동사이기 때문에 일반 동사의 현재형인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동사가 대신하는 것은 mention a weakness in their case 이거를 대신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the lawyer 원래대로 하면 mentions a weakness in their case 상대방 변호사가 그 소송사건에서 약점을 언급하기 전에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어가 3위층 단수이고 일반 동사의 현재형이기 때문에 대동사 does가 맞지 thereby 그렇게 함으로써 establishing a perception of honesty in the eyes of jury members 확립한다 말이죠 그 배심원단의 눈에 정직성의 인식을 확립한다 experiment have demonstrated that destructive works 실험들은 입증이 왔다 이 전략이 효과있다는 것을 대시 가리키는 것은 지금 아무나 전체를 가리키는 거잖아 상대방보다 먼저 선수를 쳐서 약점을 말하는 것 그리고 아 이건 그냥 접속사의 대신에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접속사의 대수로 보면 되겠죠 여기서 물어보는 것은 이게 효과있다라는 자동사니까 자동사니까 관계대명사 관계대명사 왓이 나올 필요 없고 접속사 대신 나오면 된다 하는 출제 의도인 것 같아 When Julius heard on Anthony bring up a weakness in his own case first 배심원이 들었을 때 변호사가 그 자신의 소송사건에서 먼저 약점을 제기하는 것을 들었을 때 오형식이니까 목적보호자료의 동사원형 직업동사가 나오면 목적보호자료의 동사원형 나오죠 You are also assigned him more honest 배심원은 더 부여한다 그에게 더 정기성을 부여한다 그리고 One more favorable to his overall case 그리고 그의 전체적인 소송사건에 더 호의적이다 In their final verdicts 그들의 마지막 평결해성 Because Because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뒤에 주어동사가 나와야 되죠 Depursived honest 근데 이거는 바로 그 인식된 정직성 때문에 해서 주어동사가 없고 명사만 나왔으니까 접속사 자리가 아니고 전치사 because of 자료 자료 그의 그의 전체적인 정직을 계산을 tin이기 때문에